2024년 백상예술대상이 다가오는 5월 7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 시상식은 특히 송가인의 등장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 여자 배우상을 시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로서가 아니라 예술계의 중심인물로서 이번 시상식에 특별한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리허설에서 송가인은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리허설 현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상식 주최 측은 송가인을 최우수 배우상 시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송가인은 대중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이며 그녀의 등장 자체가 시상식에 큰 무게감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가인은 무대에 올라 수상자의 이름을 발표하기 전 잠시 동안 긴장을 고조시키며 관객들의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녀의 품위 있는 태도와 감성적인 말투는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혀 송가인의 말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었고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백상예술대상에는 송가인 외에도 한국방송예술계의 거물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김성주, 신동엽, 유재석과 같은 최고의 mc들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시상식의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송가인은 백스테이지에서 이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그녀의 친절하고 세련된 모습은 베테랑 스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선배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의 성숙한 면모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송가인의 수상소감은 단연코 이번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녀는 10분 동안 자신의 감사와 감동을 진심 어린 말로 표현하며 그녀를 지지해준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순간 신동엽, 김성주, 유재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유재석은 송가인 양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그녀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제60회 백상예술대상은 송가인의 활약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며 그녀의 수상과 함께한 이 특별한 밤은 한국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